인천지방법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인천연수월에 대한 재건표 상황은 일반 국민들이 일체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민경욱 의원이 내부에서 간단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자신의 sns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재건표는 크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휴정에 이르는 1시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이른 천대엽 주심 대법관의 그런 발언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대로 된 재건표, 오른 재건표는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실물에 대한 그런 개수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15일 날 이미 확보된 오리지널 투표 이미지, 사전투표 이미지와 재건표 날인 6월 28일 날 생성되는 사전투표 이미지의 이미지 간의 상호 대조라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QR코드 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건표 작업입니다. 재건표를 위한 그런 재판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변호인들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도 4월 15일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사전투표 이미지 파일 프로그램을 통한 그런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20년 4월 15일에 생성된 오리지널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2021년 또 6월 28일 날 정거조사 형식으로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전수 대조하는 것이 이번 재건표의 아주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엑셀 파일을 원고와 피고 측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거로 대법원에 제출한 2025년 또 4월 15일 이미지 파일에 그 내용 전부를 원고 측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대법원에게 제출한 4월 15일 날 이미지 파일의 원본성 무결성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은 소송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되고 통합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의 대조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위의 조건들은 가장 재건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재건표라는 것은 선관위 측에 면제부를 주기 위한 그런 검증이기 때문에 전면 거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100장 확인 시연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펼쳤습니다마는 시도 먹히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미 시작 단계부터 이미지 파일 대조는 현재 단계에서 허용하기 어렵다. 전자투표기를 사용했고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미 다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재건표를 제대로 해야 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천대엽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서 유성수 클린시민행동 대표이자 변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천대엽 대법관은 촬영은 불회하겠지만 녹음은 가능하다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천대엽 대법관은 실물 확인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담당 변호사들이 표정이 크게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의 주장을 보면 실물만 쉐어보고 하겠다는 뜻이고 qr코드 및 이미지 파일 대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천대엽 대법관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감정 절차를 추가 신청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 고려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는 오늘 이미지 파일은 대조가 불가능하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원본성 4월 15일 날 생성된 그런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대법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위 진짜냐 가짜냐는 그런 원본성 확인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이미지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는 갖고 있는가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 선관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관위가 대법관에게 제출한 것이 그게 진본인지 아니면 가짜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문수정 변호사는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180일이 지나 진행되는 검정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대법관에게 제출한 이미지 파일에 진짜 원본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재건표를 진행할 수 없다. 결국은 재건표 작업을 진행하는데 대법원은 원본하길도 불가능한 그런 이미지 파일을 들고 왔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익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결국 한국의 대법원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에 속하는 그런 선거 의혹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구나 하는 점을 오늘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무적인 절차가 남았지만 한 시간 진행되는 그런 대법관과 배노인 측의 그런 논쟁을 보면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지 않는 그 이미지 파일을 왜 만드냐. 4월 15일 날 그런 개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스캔이 돼서 이미지 파일을 왜 만드냐. 그 이미지 파일은 이와 같이 선거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데 그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재검표가 의미가 없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